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x-1, x-2, x-3으로 나눈 나머지 x-1로 나눈 나머지를 할 때 이거를 fx로 두게 되면 f1이 되죠 f2가 되죠 이거는 f3이 됩니다 나머지가 되죠 등차수를 또 이루네 그럼 이 순수대로 이루니까 이것의 두배 2, f2는 양옆에 f1하기 f3가 된다는 줄이네요 됐죠? 그러면 f2 구합시다 2, 4a 플러스 2 플러스 4이 되고 f1, 1으로 하게 되면 a 플러스 1 플러스 4 3으로 하게 되면 9a 플러스 3 플러스 4이 됩니다 2, 4, 8 8a 6이니까 플러스 12는 이렇게 하면 10a 5하고 7이니까 플러스 12 12가 지금 이렇게 없어진다 그죠? 그럼 뭡니까? a는 그냥 0이 되네요 그죠? 얘는 0 됐습니다